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3대 교구 수원교구 정인선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미리 헌금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2-3년 전부터 원단 메시지가 삶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보통 예배드릴 때보다 조금 더 드리는 형식적인 헌금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이 드려지는 헌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목사님께서 본당 헌당 1인 1부자 미리 드리기 퍼스트 무버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맞게끔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큰아들을 놓고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험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해서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는데 불신자 가족까지도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지역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남편과 작은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당 헌당의 헌당위원장이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응답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중요한 언약 붙잡고 전도자로 쓰임받고 또 지역을 정복하는 또 나 자신과 또 가정을 살리는 그런 영권이 회복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을 살리며 또 지역과 가문과 2, 3, 7, 5천 종족 살릴 영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에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영적 문제와 모든 숨은 문제 또 인간의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말씀 들으면서 해결받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합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평신도가 읽을 전돈련 교재 8강 전도 체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또 많은 기도와 또 참여 속에서 우리 경기 3대 교구 마가 다락방 집중 오직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인도해 주신 또 많은 은혜와 응답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혼을 또 붙여주시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두 군데 현장을 돌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족을 세 명을 정확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또 붙여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인들의 그 집중과 기도 속에서 또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내 입을 크게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들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현장은 우리 또 강단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데 정말 우리가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직진하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전혀 상관없는 거 있죠 갈급한 사람들은 계속 옵니다 계속 말씀 들으러 이 복음 속으로 예배 속으로 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자꾸만 연결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 세상은 폐역한 세대고 교회들은 정확한 복음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모든 갈급하고 열두 가지 문제 방황하고 죽어가는 답을 몰라서 지금 정말 헤매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정확히 예수는 그리스도 답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보고만 해서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먼저 서론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에게 과거 현재 이 나쁜 충격으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가 생기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정신병 요즘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왜 왔냐 뭔가 과거 이런 나쁜 충격 어떤 쇼크 이런 걸로 온 거죠 그게 이제 상처로 자리 잡고 정신병으로 영적인 문제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보금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충격 가장 행복한 충격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리고 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 구역 예배 다락방 이런 모임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내 내면과 영혼을 살리는 보금 충격을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기도 또 24 이 속에서 나의 내면이 서서히 치유되고 또 내 안에 평안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금으로 답주는 그런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로 우리 모든 성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오늘 제목이 전도 체험인데요 첫 번째로 전도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이 없다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만 계속 듣는데 뭐 한 군데 어디가 이렇게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론만 듣고 한 번도 실제로 운전을 안 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그런가보다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 삶에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 성장이 있고 또 변화가 있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대교구의 어떤 성도인들은 보면 강단 말씀 물론이고 이 모교 훈련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제가 이 강의 그대로 응답받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말씀 성취응답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되어지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죠 되어지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 내 업에 역사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내 직분에 역사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 전도 체험하느냐 내 자신이 보금이 나에게 개인화되면 됩니다 개인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보금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죠 맨날 듣고 은혜받고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보금이 나에게 누려지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와 예배와 강단 말씀과 여러 가지 훈련 말씀 속에서 정시기도 속에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이구나 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구나 나를 붙잡고 있던 마귀 권세를 깨트리신 마귀 권세를 깨트리신 참 왕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게 날마다 개인화되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묵사하고 계속 각인네요 억지로 각인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각인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행복한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느껴지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각인뿌리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늘 어떤 고백이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직분을 통해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축만증인 이거를 늘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내 개인과 업과 직분을 통해서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 역사를 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각인뿌리 체질화 될수록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포럼 말고는 그렇죠 다른 건 다 시시하더라고요 점점 점점 시시합니다 전에 그렇게 좋았던 거 다 시시해져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으로 누려지는 만큼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십니다 붙여주십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조용하게 혼자서 강단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또 구원의 길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인데 어느 교회에 누구누구 집사인데 우리 도련님 남편 동생 이 그 동네 사는데 좀 만나달라고 만나서 보금전에 달라고 그게 이제 연락이 왔죠 이 전에 같은 분은 네 당장 만나겠습니다 이제 한 명도 오겠구나 다 기쁜데 여기 보금 누리고 있으니까 어 네 아 만날게요 왜 난 지금 이거 보금 누리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뭐 완전히 예비됐네요 그래서 차 안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 차 안에서 그 몇 년 전이니까 보금전에서 이제 영접하고 그 이 사람이 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되겠네요 저한테 제가 원하는 바잖아요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우 그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아우 아우 죄송해서 어떡하 아이 괜찮아요 제가 원래 그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탈압방이 열리고 당장 그 주부터 자기가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연결해서 바로 교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분이 굉장히 그 제자로 세워져서 지금도 가끔씩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그때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어디 훈련이나 어디 만나면은 아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포인트가 교회 안에 성도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게이나 누리는 이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과 영적 힘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죠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살리면 뭡니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오는 전도가 되니까 그래서 랩런트 일곱 명을 보면 뭐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믿는 여우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바로왕은 뭐라고 그랬죠 여우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찾아오는 전도 찾아오는 보여지는 것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재를 보니까 마가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의 120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5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은 뭐요 삼천지자 일어나고 5나라 삼천지자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살아날 때 찾아오는 전도 이 문들이 이제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찾아가는 전도가 있습니다 왜 급하니까 지금 현장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에 보니까 18자리에서 20자리에 보니까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서 사도행전 1장 8자리는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산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우리 지역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살리는 역사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전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쓰임 받을 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폐역한 세대 또 보금이 희미해져가고 보금으로 답을 주지 못하는 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교회당이 팔려가고 있죠 교인이 감소하고 있죠 이런 한국 세계교회 현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보십시오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 우상 숭배에 뭐 제사 문화 속에서 정말 가문의 열두 가지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보금을 몇 대째 알았지만 이 정확한 보금 누리지 못하고 전도운동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문 이런 이 시대와 그리고 내 가문을 볼 때 이 영적인 한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한이 없다 뭐 교회와 문을 닫든 말든 뭐 가족들이 뭐 우상 숭배 하든 말든 나 살기 바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늘 이제는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냐 내가 맨날 정말 하나님의 페이스 얼굴이 아니라 맨날 SNS, 유튜브, 페이스북만 보고 있지 않냐 정말 하나님과 소통부터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적 한 현장을 볼 때 우리 지역과 내 직장 현장을 볼 때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 언약적인 한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죽어가는 불신자들과 또 불신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애통한 심령이 나의 심령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언약적인 한이 나에게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맨날 육신적인 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에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에 더 깊은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에 송이 꿀보다 더 깊은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한을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아 이 복음 없는 현장들을 보니까 이 열두 가지 문제를 보니까 사단의 실체를 보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떠난 저 사람들 무너져가는 저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 약이 없구나 그렇죠 요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게 되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강단과 목회자와 방향이 맞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왜 교회 강단 목회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불신 현장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오로지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품고 나한테 성욕축만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유일성의 축복을 현장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이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하나님께서 2, 3, 7 3기업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3기업은 뭐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 살리고 문화적 기업 문화를 살리고 선교적 기업 선교 2, 3, 7 보금화에 쓰임받는 기업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냐면 3서밋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보금 누리면 내 학업의 기능에 응답받고 이제 문화를 보금 문화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가족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 여러분 혼자 개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까지 같이 통째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4등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 잡고 딱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오게 되어있죠 자 그 다음에 전도는 교회가 누릴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먼저 4등전 1장 1절에 보면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요? 누가 보금 결국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 누가와 대오빌로와 같은 만남을 주옵소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누가는 전도자였고 대오빌로는 굉장히 고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제 복음받은 새신자죠 이런 만남의 축복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로지 기도임을 썼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다섯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역사 또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이 많은 말씀 성취 그 다음에 삼천제자 역사 그리고 부흥대는 역사 다섯 가지 역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2장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열다섯 나라 이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41절처럼 이 삼천제자 삼천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천제자의 전도의 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경기사람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이제는 개인과 또 지교회와 교구 구역을 통하여서 이러한 응답의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현장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가는 전도입니다 지금 나가서 보험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장에 이 불신자들은 거의가 다 이 육신의 병에 걸려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예수부리스도 능력 맞죠 야 그러면 가서 아프니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험 전해가지고 병 고치자 빨리 치료해 주자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거는 내 생각 나 중심이에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아 누가 아프다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문제를 당했다 내가 가서 치료해 줘야지 고쳐줘야지 그게 아니고 가서 보험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보험 당신에게 왜 이 문제가 왔냐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열두 가지 문제 거기에 당신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문제가 오고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거기서 빠져 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린 심부로마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그거를 우리는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장은 굉장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훨씬 더 이게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죠 전 세계가 영적인 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 알게 모르게 이 문화의 병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상이 다 문화인 줄 알고 뭐 거기다 절하고 뭐 제사도 뭐 그냥 전통 뭐 좋은 전통인 줄 알고 그냥 우리 다 그랬잖아요 뭐 어른들이 하니까 다 따라서 절하고 그게 다 문화 그리고 뭐 미디어 음악 영화 전부 이 사단의 문화 여기에 지금 엘리트들과 후대들이 더 완전 빠져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뭘 해줘야 되냐 아유 그 문화 틀렸어요 이 문화가 좋아요 그런 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시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전도 스케줄을 실제적으로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 체험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이에요 물론 제가 다 증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해 제가 무슨 체험 안 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서 그치면 그건 나에게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만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내가 조용한 시간에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전도 스케줄을 짜보는 건데 이제 이걸 하실 때 먼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다 그러면 그 가문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가문이 뭐냐 반드시 가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답을 얻게 해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줘야 돼요 왜 우리 가정 가문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냐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그럼 주셨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가정과 가문에 일어난 많은 사건과 문제의 어려움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 그래서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시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가늠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 가문의 가정에 이런 문제 주신 것은 그것은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다 당신이 보고만 해서 그러한 부분에 치유받고 이제는 당신이 증인으로 서서 많은 가정 가문들을 치유해라 가장 축복의 메시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사업은 이게 다 전도 문입니다 네 여러분이 전도 보금의 눈을 뜨시면 이게 굉장히 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계속 오잖아요 이것처럼 전도의 문이 없거든요 전도의 밭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장 직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 피면 됩니다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같이 말씀 운동 없으면 혼자서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업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한 사람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과거가 전부 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과거의 체험과 또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게 아니고 전부 전도 복음 전도에 다 유익이 됩니다 다 메시지 발판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과거에 참 많이 아팠던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아픈 사람들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이제 동네에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도 이제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그게 이제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처음부터 다짜고짜 가가지고 당신 이거 근본 문제다 열두가지 문제다 예수용자배라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아픈 사람들 이렇게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죠 뭐 우리 이제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뭐 나눠먹는 거 있잖아요 뭐 나눠주기도 하고 좀 뭐 생기면 또 주기도 하고 자꾸 갖다주면서 관계가 되잖아요 아니 누가 뭐 선물 갖다주는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관계가 되고 마음은 열리는 거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막 선물도 다 제공해 주죠 전도자료 이런 거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현장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얼른 그 차에서 차 트렁크에서 뭘 꺼내시더라 뭔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준 그 선물 그걸 얼른 챙기시더라 이제 갖다주려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만 기도하시고 조금만 실제적인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 이제 마가다라빵 집중훈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 개인이 또는 구역이 이제 해보시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집중 이 40일 기도를 이제 나 혼자나 우리 구역이 하시는데 새벽이나 밤을 이용해서 조용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강단 말씀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딱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15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무조건 이제 300명 영접 노트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기록해요 매일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만난 사람 또 영접한 사람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그 속에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제작가입니다 이런 걸 계속 적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다 적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봤는데 얼마나 진짜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다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은 아닌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신나고 기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전도자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름 또 폰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 같은 거 쭉 적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적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이제 조용하게 300명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어느 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로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300명을 뭐 오래 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생을 두고 하시면 평생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하고 쭉 하세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우리 지역과 현장을 품고 이 300명 이 운동 영접 노트 영접 운동을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삼천 제자의 응답과 역사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냐 교회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딴 거 하면 문제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모든 구역과 지교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개인별로 구역별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일 집중 현장과 영혼을 품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0 0점 노트 그래서 이제 이걸 매일 기록하는데 여기에 이제는 뭐 그런 거 다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뭐 그 사람의 생일 그 사람의 배경 가족 사항 그 다음에 그 사람 자녀의 뭐 졸업식이 언제 하냐 그 자녀 결혼식 날이 언제냐 기념일이 언제냐 이런 거 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게 전부 전도가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전도가 돼요 왜 내가 선물 하나라도 줄 수 있잖아요 마음은 열리죠 자 그러면서 본당 헌당 그리고 2, 3, 7, 7 보금아 여기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 중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날마다 가장 행복한 가장 행복한 이 보금 충격을 내가 날마다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전도가 이론이 아니요 이제 내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맨날 들러리가 아니요 구경꾼이 아니요 이 전도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지역보금아 또 가문보금아 237보금아 정말 현장변의 주도자로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마가다라빵의 초대교의 성도들이 누렸던 이러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사액자주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 핍박과 혼란과 죽음의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듯이 우리 경의삼대 모든 성도들 구역마다 지교회마다 교구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지역보금아의 증인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가문보금아의 주역으로 이제 지역보금아의 주역으로 237 오천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현장변의 주도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제 보금 충격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각인뿔이 체질 되게 하시고 예배와 훈련과 모든 모임 속에 원니스 양담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최고의 응답임을 알고 이제 되어지는 전도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전도 이제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과 진정으로 아버지 아니며 소통하는 아버지 전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제 저 무너져가는 교회와 또 현장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한이 품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애통한 심령이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이제 유일성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현장의 영적인 병과 육신의 병과 많은 문화의 병을 치유하는 아버지 아니며 치유와 237과 썸이세 24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조용한 시간에 실제적으로 전도 스케줄을 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300명 영접 운동이 나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개인이 구역이 40일 집중 마가다라빵에 그 은혜와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하셔서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들이 현장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삼천제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과 한국 세계계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본당 한당과 237 보금화에 지속적으로 중심을 담고 기도하면서 이제 성삼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가 이제는 그냥 나에게 구경거리가 아니라 이제 뒷짐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전도를 사실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마가 다락방 초대교의 성도들이 누렸던 그 40일 집중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며 마가 다락방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을 날마다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하셔서 먼저 나 자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제 지역보금화 또 가문보금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또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틀이 깨어지고 이제 모든 나의 질병과 또 나의 가난과 무능이 치유되게 하사 현장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보금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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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